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현재 방탄상사의 홍보모델인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이름 전정국 나이가 21살 정도 되네요 아 전국만 저 친구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 약간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믿을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팀의 피지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스펠링 아십니까? 피읍 이 랩몬스터라는 친구인데요 괴물인가? 별명이 마더 모델 모델입니다 마더라고 해외파로서 해외에서는 모델을 마더라고 합니다 여기 지인이라는 친구가 아재 개그가 생긴 게 뛰어나다고 하던데 닮은 것 같은데 혹시 아재 개그 하나 할 줄 아는 거 있나? 있습니다 부장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원하십니다 방구 시원하게 끼십니까? 하지만 이 방구를 끼면 안 된다 이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? 방구를 끼지마 영어로 하면 돈까스 자 우리 풍부 넘어갑시다 회식이요? 아니 불금의 회식이라뇨 아휴 오늘은 안 됩니다 나트데이 사무실에서 조금 일찍 맞이한다 흩날리는 보고서가 마치 오역검대 캐스트 구역 낙엽 내일인가 자 빨리 빨리 정합시다 드라이더를 브리핑을 했는데 다들 퇴근 안 하고 싶습니까? 오늘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랩으로 우리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과전에 랩을 한단 말이야? 이제 난 돼 가는 미 제이홉 포기라는 발음이 제이홉 알라마루 내 브로드가 하는 일 제이홉 내 브로드가 하는 일 내 브로드가 하는 일 제이홉 와 이 박 과정 랩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고 많이고 이 만년 과장 벗어날 수 있게 자 우리 뭐 건배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좋은 날들이 더 많기를 둘 셋 좋은 날이 더 많기를 아 부장님 아 부장님 이 기분 좋은 날 제가 부장님 한 잔 시원하게 말아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형이 잘하는구만 비율 알지 인턴 말아먹네 말아먹어 와 아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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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꽃을 한번 준비 해 봤습니다 아 무슨 꽃인가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한번 뜯으시죠 아 아 아 다시하다 아 기억을 저거 anticipating 2호선 2호선 10번 내일 안 Peng 비됨 나는 blasting 자장님이 좋아요 아 부장님 저는 이 회식 체질인가 봅니다 이 부장님과 함께하는 이 회식이 저에게 봄날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차로 가볼까? 그럼 2차는 그러면 우리 다같이 고민보다 둘 다같은 풀랜을 잃고 우리 사장님이